안녕하세요. 다육기별당 2월 8일 저녁에 베란다에서 사실 분갈이 좀 해줘야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. 그러면서도 분갈이 할 엄두를 못 내고 소파에서 고단한 몸을 쉬고 있는데요. 베란다에 들어왔습니다. 쉬다가. 분갈이보다 더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생각이 났어요. 그래서 구독자님께서 오늘 아침 영상에 저는 다육이 키운 지 6개월 되셨다고 하시면서 내 다육이도 1년 정도 키우면 이뻐질까요? 라고 댓글을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달았어요. 네, 봄, 여름, 가을을 지나고 햇볕을 충분하게 받게 하는 환경에서 키운다면 충분히 이뻐질 수 있을 겁니다. 라고 댓글을 달았는데요. 저도요. 저도 정확히 6개월까지 키우는 동안 내 다육이도 과연 이뻐질까라는 고민을 무수히 했고 또 갈망했었습니다. 나도 다육이 이쁘게 키우고 싶다고 그런데 이렇게 카메라를 이 정도로 비치고 있으면 많은 다육이 중에 제 다육이가 특별히 이쁘다 할 만한 다육이는 아니지만 이 안에 수연이 제법 수북한 얼굴을 하고 있고 키높이들이 비등비등해서 수연 중에서도 얘가 못난 수연은 아닐 겁니다. 제가 키핑장에 있는 수연은 드문드문 벌어지고 가지수도 몇 가닥 안 되고 얼굴수도 몇 개 안 되면서 키가 부쩍 커버린 그 수연은 좀 못 내밀는데 얘는 키는 작지만 자구수가 많다 보니까 결코 못난 아이도 아닌데다가 색깔도 이만큼 들어와 있으면 충분히 예쁜 아이죠. 또 긴 잎도 외두 얼굴로서의 긴 잎 적성이가 색깔을 드리지 않은 초록인 모습으로 모란장에서 초록초록한 아이 데리고 와가지고 지난 해가 아니라 지진 한 해였을 거예요. 지난 해가 22년이고 21년 여름 가을을 지나면서 아이가 늘 물반응도 못하고 아래쪽은 축 처지고 이 안쪽만 겨우 연명에 가듯이 지내던 그 긴 잎 고민 참 많았거든요. 분갈이 해주고 물 주고 밖에도 내놔보고 그러고 저러고 하다가 분갈이 해주면서 이게 1년 반 2년 가까이 되니까 이제서야 모든 잎사귀들이 힘이 생기고요. 힘이 생기고 또 긴 잎 적성의 얼굴에 어떤 포스도 보여주면서 이 안에 어린 둥인지 자구인지 꽃대인지도 물어주고 하면서 제대로 긴 잎 적성의 느낌이 살짝 생기는데 이게 또 외두라서 그렇게 또 이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누군가에 이제 다육이 막 키우기 시작한 어떤 분들의 기준에서 보면 별당에 베란다에 있는 다육기가 더구나 베란다에 있는데도 이런 빛감과 수영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이 무척 부러울 수도 있겠다. 저 작년에 이 크리스마스 작년이 아니에요. 제 작년이에요. 처음 6개월 이내에서는 이 잎사귀들이 다 완전히 주저앉았어요. 치마 입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완전히 이 아이들이 너무 벌어져가지고 합식해서 심어준 크리스마스가 스스로 화분을 뛰쳐나왔다니까요. 베란다에서 키우다 보니까 물은 과하게 주고 햇볕은 부족하니까 얘가 잎을 다 벌려버리니까 간섭이 생겨가지고 다 튀어나와 버려가지고 그 당황스러웠던 것 제 영상에 그런 내용도 다 받던 것 같아요. 다육이 키우다 보니까 다육이가 화분에서 탈출하기도 하네요. 이런 영상도 담기도 했었다니까요. 그런 이 크리스마스가 이만하면 얌전한데요. 더 얌전한 크리스마스도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얼른 카메라 안에 잡히지 않네요. 이만하면 얌전한 크리스마스를 키우고 있고 또 도토랑도 처음 데려왔을 때는 잎이 엄청 길었고 안에 몇 가닥 없는 새 입장과 바깥에 있는 입장의 차이가 너무 컸는데 지난 22년의 봄, 여름, 가을을 거리대에서 키우다 보니까 요수형으로 왔어요. 노숙 생활의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. 또 요아이가 청키인데요. 키가 이렇게 클 동안까지 얘가 완전히 웃자라가지고 거리대에서 다시 목대에 있는 입장들은 다 떨궈지고 요 생장점 가까이에서 좀 따글따글 해지면서 이제 청키다운 수형이 되어져서 청키라고 명명하는 거지 그전에는 그냥 웃자란 과는 다육이 과였지만 도무지 누구인지 알아볼 길이 없는 그런 수형의 아이였고요. 요아이도 묶긴 했지만 안 이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제 기준에서는 좀 못 내미에요. 무척 못 내민 게 이게 전체적으로 한 가닥 한 가닥 다 합식해 준 아이다 보니까 뭉쳐놓으니까 예쁜 거죠. 뭉쳐놓아서라도 이쁘게 볼 수 있으면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. 요아이 받았을 때 한몸 군생인 줄 알고 드렸는데 분에서 뽑아보니까 싹 다 강모음이어서 얼마나 실망스러웠는지 몰라요. 그렇지만 우리가 다육이 이쁘게 보려고 이렇게 모듬 신게 하고 합식하고 하면서 이쁘게 보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 이 스파이시도요. 완전히 뒤집어졌더랬습니다. 근데 뒤집어진 바깥 입장들은 하얗이 돼서 떨어지고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새로 잎이 나면서 약간 다육이 스러운 얼굴이 되어져서 약간의 미모를 회복한 단계지만 아주 예쁘다고는 볼 수 없죠. 새들이 다 잘라 먹었습니다. 이 레드 다이아몬드 폴도 안 예뻐져가지고 적심해서 이만큼 구제했는데 얘를 엄밀하게 따져보면 1년 반에서 2년 가까이 데리고 있었는데 이 사이즈로 있다는 거는 한 번에 그런 과정들을 지나고 이렇게 앉아있는 요아이 요아이도 올겨울에 지나면서는 살짝 치마를 입으려고 하는데 2월에 물을 좀 과하게 주면 분명히 퍼질 거예요. 그래서 기회를 봐서 빨리 햇볕 가까이로 내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 못내미들 모두 못내미였어요. 이 아이들을 보아주기가 쉽지 않아서 이렇게 한 화분에 다 쑤셔 넣었다 넣었다 혹은 다 모아 심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누구도 잘 했다라고 생각하기는 힘들 거예요. 그냥 제가 제 다육이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나의 화분에 다 이렇게 우겨서 심어 넣었는데요. 때가 되면 다시 분리해줄 기회가 있으면 분리해주긴 할 건데 겨울에 화분 개수를 줄이려고 하나의 화분에 집어넣었습니다. 6개월 키우고 있는데 제 다육이도 예뻐질까요? 저도 못내미 다육이들을 키우다가 이 아이도 그닥 이쁜 아이가 아니었었어요. 그런데 이만하면 풍성한 자연 분생의 다육이가 되었는데 핑크 단아 생장점 사이에 생장점이 없어지면서 옆으로 사고를 많이 내어준 아이였는데요. 이 아이도 아마 이런 수영과 성장과 핏감이 가능했던 건 거리대 생활의 힘인 것 같고요. 베란다 안에 쓰라면 분명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. 이런 머니메이크 금은 거리대 생활해도 제가 생각한 만큼 이뻐지진 않네요. 모든 다육이가 다 성공적으로 이쁘게 키우는 것에 다 도달하는 것 같진 않고요. 이 뷰티 릴리는 올 때부터 이뻤어요. 그래서 어쩌면 가장 간결한 답은 구입할 때부터 적당히 묵어지고 이쁜 수영을 하고 있거나 좀 군생을 사서 햇볕 많은 곳에서 물은 좀 물 조절 잘해야 돼요. 물은 정말 바짝 말랐을 때 그때 충분히 주는 방식으로 물 주거나 비를 마치거나 하면서 키우면 이뻐지는 다육이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 못내미 다육이 저기 보이네요. 이 아이 베란다에서 키우면 대체로 요런 요렇게 되기가 쉬웠어요. 이 아이도 올 때는 굉장히 이쁜 얼굴이었는데 베란다 환경에서 에케베리아 얼굴 같은 다육이들이 잘못되면 대체로 요런 수영이 됩니다. 저도 다크아이스가 요렇게 벌썩 벌어지면서 못내미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는데 얘는 저의 기대를 저버리고 못내미가 되었네요. 예쁜 수영이 이렇게 망가지는 것도 또 베란다 안에서 되기도 합니다. 밖에서 이뻤다가도 겨울이 되었건 다른 여러가지 이유로 베란다 안에서 키우게 되면 요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더라고요. 환경이 베란다일 때는 좀 더 좀 더 드릴 때부터 이쁜 아이 드리고 물 조절은 특히 잘해주고 햇볕은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는 환경일 때 좀 색깔까진 아니더라도 수영은 덜 망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렇게 좀 진지하고 무거운 얘기라 하려고 시작한 건 아닌데 제가 좀 다육이 키우면서 제가 저 좀 키웁니다 라고 할 만한 레벨은 아니잖아요. 저도 여전히 초보 초보인데 유튜버 영상을 찍으면서 좀 더 다른 분들의 다른 선배님들의 영상을 본 거를 참조하고 참조하고 또 거리대도 거리대 생활도 가능했고 또 키핑장 이라는 공간에서 약간 돌려막기 키핑장에서 이뻐진 아이들 데리고 와서 베란다에서 또 못나지면 키핑장으로 데려가고 뭐 이런 이런 덕도 충분히 보았습니다. 둥근이 비치후리대랑 수연은 여름에 아마 제가 키핑장 갖다 놓고 가을 무렵에 데리고 오지 않았나 싶은데요. 요아이도 마찬가지고요. 한 번 한두 번쯤은 키핑장 가서 한 두어 달 힘든 시기에는 두어 달 키핑장 생활하면서 또 계절이 좋아졌을 때 집으로 데려오고 이랬던 아이들입니다. 요아이도 그렇고 얘도 그랬고 수연도 그랬던 것 같아요. 집에서 내내 키우면서 이쁘게 보고 있는 아이 대표적인 아이는 요 펜지예요. 펜지가 얼굴 하나로 보면 이렇게 예쁘게 보기 쉽지 않는데요. 저 외두 펜지 키우고 있는 거 보여드릴게요. 여기 있네요. 요 외두 얼굴에 펜지는 그냥 뭐 건강이야 하다만 특별히 이쁘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뭔가 약한데요. 이렇게. 세 얼굴로 한 화분에 합쳐져 있으니까 제가 말하지 않으면 어쩌면 얘가 군생인가 이럴 텐데 얘 각몸인 세 세 세 세 세 얼굴에 합시켜 놓은 거예요. 그래서 그중에는 이렇게 목대가 쑥 올라와 있어가지고 두 얼굴에서 쑥 비켜놔서 약간 곰방대 수영이 되어버린 요 아이랑 지금 최근에 저면 해줘가지고 물반응해서 바짝 잎들이 더 벌어져가지고 해벌떡하긴 한데 그래도 제 눈에는 이 세 개가 함께 함께 합식이 되어져 있으니까 펜지가 특히 더 이쁘게 보이기도 한답니다. 요 아이는 정말 이뻐요. 요 아이는 선물 받았답니다. 덕분에 선물 받은 다육이는 특히 더 잘 키우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요 해리와슨 금이거든요. 이렇게 이뻐질 수 있었던 것도 얘도 거리대에서 햇볕과 비와 바람을 맞았던 결과인 것 같고요. 이쁨 2월에 베란다 온도가 올라갈 때는 분명히 수영이 좀 망가질 것 같아서 마음이 바쁩니다. 빨리 바깥으로 내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 6개월 정도 베란다에서 다육이 키우면서 내 다육이는 내 다육이도 한 1년 지나면 이뻐질까요. 저도 안 이쁜 다육이 키웠던 시간이 있고요. 양이 요 선스타도 네포트 합식 이거든요. 이렇게 모아 심어놓고 수북하니까 더 예뻐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시간도 저랑 벌써 이래저래 2년 가까이 있다 보니까 빨개지고 또 자구 분질을 해서 풍성해져서 또 더 이뻐 보이는 측면이 있지요. 분명히 분명히 이뻐질 겁니다.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예쁜 다육이로 보실 수 있을 거라는 그 말씀을 이 영상을 빌어서 하게 됩니다. 그런데 햇볕은 많이 보여드려야 되고 물 물은 텀을 길게 해서 물주기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관엽 키우듯이 일주일에 한 번 며칠에 한 번 이런 식의 물주기는 하면 안 될 것 같고요. 물 바짝 말렸다가 저면 관수를 오래 해서 충분히 물주는 거 혹은 상면으로 준다 하더라도 비를 오래 맞듯이 수압을 약하게 해서 한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해서 충분히 화분 속까지 충분히 젓고 또 젓도록 해서 물주는 방식이 다육이를 이쁘게 키우고 건강하게 키우는 중요한 두 가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. 베란다에서 다육이 키우면서 키우면서 고작 한 여섯 계절밖에 지나와 보진 않았지만 겨울 두 번을 지나가 보니까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. 구독자 님께서 제 다육이 이쁘게 봐주셔 가지고 제가 6개월 쯤 든 생각을 하고 계셔 가지고 밤에 분갈이 해줘야 되는데 이런 내 다육이 도 1년 정도 키우면 이뻐 질까요 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풀어 보았습니다. 혹시 너무 주관적인 이야기를 할지라도 다육이 별당이가 경험한 내용 안에서 얘기한 거니까 너무리 봐주시고요. 저는 또 다른 다육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의